가지고 있는 피켓에서 다같이 피켓을 들고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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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에 있는 구호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수가 불평등한 역차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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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이렇게 이 거리에 쉽지 않은데 주말에 나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원박을 넘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정치자가 된다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앞으로 지금부터 8주 동안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반대주편을 할 것입니다.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주에도 계속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